워낙 동안 잘 먹었다? 바닷물, 바닷물, 자고! 우리 집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집에 갈 수 있을까? 어떡하지? 바람이 진짜 깨있네 아 달라! 아 달라, 무서워 어, 아 달라 거기 뭐ocolata 그리스만 밥먹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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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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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괜찮습니까? 고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두 사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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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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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팅! 역시 김치가 좀 묻었네요. 오늘은 똘이랑 살아남는 거를 목표로 좀 많이는 못 지울 것 같아요. 아까는 진짜 집에 좀 가고 싶었는데 이제 맥주를 이미 깎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묵은지를 먹어보고 이 두부김치 먹으려고 막걸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막걸리 주전자를 어디다 넣어놨는데 이런 데다가 먹겠습니다. 이게 뭔가 처음에는 이 바람소리 자체가 너무 무서웠는데 이걸 지금 한 3시간째 듣고 있으니까 좀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막걸리 너마저 나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제 올해 첫 캠핑인데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자고 있어요. 한잔하겠습니다. 아... 와...왜 이렇게 맛있냐. 아까 좀 지금 캠핑 온 거를 좀 후회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좋네요. 아...왜 이렇게 막걸리 안 모을 수가 없지. 먼지가 좀 셔가지고 두부를 많이 먹어야겠네. 아까 사장님이... 아...이 정도...오늘 정도 바람이 괜찮다. 근데 텐트 부러진 사람은 있다. 막 이렇게...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셔가지고... 좀 무서운데... 약간 오늘 하루를 잘 한번... 이렇게... 옥타곤이... 바람에 진짜 쥐약이라고... 들었거든요. 확실히 구조 자체가... 폴대가 이렇게... 원터치다 보니까... 버티는 힘이 좀 부족하고... 금방 접어질 수도 있는데... 텐트가 많이 흔들리기는 해요. 근데... 너무 탄탄하게 해 놓는 것보다... 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게 해 놓는 게 좀... 탄성이 있는 상태가 더 낫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옥타곤이 잘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요리를 잘 안 들어가고...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내게... 잘 안같다고... 왜냐면... 해내던 게 없을 때... 또 이런 걸 못 Internet... 천천히 바닐에... 잘 안아내는 게 없을 때... 한 분이 다담아면이... 잘 안아내는 게 없을 때... 다닐 게 없을 때... 꽂아내는 게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아니다... 그렇게 안아내는 게 없을 때... 그게 없을 때... 동원들에게... Ев토리하러! 저는... 조회가 procedure 이제 두부 김치를 다 먹고 바람이 너무 세지만 불하지 않고 저희 제가 되게 사랑하는 선배님 생일 때 선물로 캠핑해서 구워 먹으라고 선물해 주신 고기라서 오 어떡해 너무 잘 구워졌어 와 입이 들어갈 때부터 맛있는데 어떡하지 바람이 계속 불고 있긴 한데 그걸로 익숙해지고 나니까 저희끼리의 평화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객기를 부리면 안 되지만 흔들리는 것은 텐트만 아니라 제 마음이 공포에 떨면서 똘이랑 고기를 먹었던 것도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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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요. 무서운데 또 제가 무서워하면 똘이가 더 무서워하니까. 바다 원없이 본다. 바다 원없이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